자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죠. 국내 1위 부자가 셀트린의 서정진 회장입니다. 자 이제 삼성가를 넘어섰죠. 개인 자산으로 왔을 때 넘어섰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서정진 회장이 1위로 올라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게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에 내려오던 그런 고전이죠.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부자들 보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런 유대인들이 말을 했으니까 아마 이게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아주 옛날부터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 유대인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들 대부분 보면 다 유대인이죠. 지금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보면 그렇죠. 유대인이 거의 다 지구상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 부자들은 큰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로스 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비게치도 유대인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아마 유대인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부자의 줄에 서면 되겠죠. 그러면 아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고 했네. 그냥 부자의 줄에 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세계 1위 부자가 제프 베이조스인데 이 사람 줄에 딱 선 사람들은 다 부자되어 있죠. 다 부자. 예전에 이 사람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아. 하고 부자의 줄에 딱 섰다 그러면 실제로 부자가 되죠. 처음부터 믿고 부자가 될 상이다 이래가지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줄에 섰다 그러면 천배 먹었죠. 천배. 천배. 20년 동안에 천배. 1억 투자해서 천억. 꿈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일어났죠. 부자의 줄에 서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국내 1위 부자는 셀틴 서진진 회장인데 이 서진진 회장 부자가 여기서 끝이 났 거냐. 그렇지 않죠. 셀틴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 아주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인데도 게으르지도 않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지금 레키로나를 개발을 해버렸죠. 결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이도 많은데 하루에 2시간씩 자고 힘들텐데 아마 살도 좀 빠졌겠죠. 그래서 레키로나를 만들어버렸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도 베이조스도 자수성가죠. 자수성가에서 부자된 사람들이 무지막적에 크게 부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공의 DNA를 갖춘 거죠. 각종 시행착오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경험치 만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쌓아올린 그런 탑이다 보니까 이런 탑들은 잘 안 무너지는, 잘 안 무너죠. 계속해서 또 도전하는 그런 또 CEO들이죠.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올라선 테슬라의 CEO. 테슬라의 CEO도 아주 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어디서 2등이다 그러면 누가 1등인데 그러면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죠. 제프 베이스가 그렇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마찬가지죠. 도전 빼면은 뭐 시체인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서정진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정진 회장 뒤에 서면 있죠. 부자의 줄에 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싸노디븐 부자, 점원이 쫓아내자 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슈프리치 했는데 아주 옛날 기사인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에 서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탈무드에서 얘기했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리치스탄에서 슈퍼리치 고객을 쫓아버린 자동차 판면처럼 부자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부자의 줄에 섰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자의 줄에 서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했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부자가 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위에 올랐죠.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됩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34%씩 연평균 성장을 하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코로나죠.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해버렸죠.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이 서정지 회장이 한국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뒤에 줄을 서야 되겠죠.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죠. 지금 서정지 회장이 이제 142억 달러로 145위에 올라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서정지 회장이 계속 올라가죠.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죠. 중국 생수기업 농풀산 취향 창업자 중샨션 회장이 689억 달러로 중국부 1위에 올랐죠. 전체 자산 13위를 차지했고.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 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도 자수성간 사람이죠. 자수성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또 부자가 많이 되는 추세죠. 484억 달러로 26위까지 올라가 있죠. 이제 셀트리언 선입회장. 이제 뭐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셀트리언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글로벌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내수는 얼마 되지 않죠. 전부 다 지금 수출이에요. 거의 다 수출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기업이 결국은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3억 달러로 297위에 올랐죠. 그런데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다시 1위에 올라서 있죠. 1위에 올라서 할 겁니다. 그러나 서정진 회장이 계속해서 치우고 나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 보니까 부자의 줄에 서야 되는데 서정진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좀 친하게 지웁시다. 서회장님.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회사에 투자해서 서정진 회장의 회사도 되지만 내외사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위 한 주만 사도 내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 부자의 줄에 서서 같은 배를 타고 가면 부자 만들어 주겠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니까 계속해서 이게 성장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뭐 내려올리만 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성장이 무궁무진하죠. 바이오고 바이오 쪽으로 워렌버핏도 지금 눈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선종이 더 돌리고 있죠. 이 워렌버핏이 이번에 5위로 떨어져죠. 6위로 떨어져요. 20년 만에 톱5에서 밀렸죠. 그래서 아마 바이오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5위 안으로 들어서야죠. 오마이현인 워렌버핏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은 있기 때문에 최고 부자 이왕이면 부자의 줄에 서라 했는데 최고 부자 줄에 서는 게 좋겠죠. 최고 부자 최고 부자 줄에 서게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겠죠.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더 점점 커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 셀트리온 20선에서 기가 막히게 땅을 만들고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죠.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제 한번 날개를 펼 때가 됐죠. 펼 때가 되었고 지금 테마로 가는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특히 코로나 부분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 코로나 부분에서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유일한 기업. 치료제로 실제 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바로 셀트리온이다. 부자에 줄여서서 계속 이제 아마존이 10만% 올랐죠. 10만% 올랐으니까 셀트리온도 10만% 처음부터가 아니니까 10만%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성장하면 상당한 퍼센테지의 이런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크게 되려고 하면 부자주의에 줄이 서는데 대신에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배 수익이 났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